Turn away, fade away, pass away 이번 영상이 끝나면 이 구동사들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에랑에디입니다 오늘은 부사 away와 함께하는 구동사 2편으로 turn away, fade away, pass away의 느낌을 그려보고 예문들로 익숙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들까지 소리내서 연습해 주시고 구독과 알람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먼저 turn away입니다 turn away는 주로 외면하다, 돌려보내다, 거절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turn은 돌다, 돌리다 라는 의미의 동사죠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 사람이나 상황에서 turn, 몸이나 관심을 돌려서 away 그 사람이나 상황에서 떨어져 멀어지면서 외면하고 나에게 왔던 기대를 저버리게 되는 의미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외면하고 저버리는 의미로 사용할 때는 전치사 from 을 써서 외면하게 되는 대상을 특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그림을 예를 들어 나라는 주체가 어떤 제안이나 제안을 가져온 사람을 직접 turn, 방향을 바꿔서 away, 나에게서 떨어져 멀어지도록 해서 특정 사람을 돌려보내거나 제안 등을 거절 또는 거부하는 그림까지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예문 세 개만 연습할게요 왜 나를 외면했던 거죠? 영어로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영어로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네 The securities turned away people who didn't bring their passports 그 보안 경비들은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The securities turned away people 어떤 사람들이죠? Who didn't bring their passports 그들의 여권을 안 가져온 사람들을요 그래서 The securities turned away people who didn't bring their passports가 됩니다 다시 한번 안보고 말해 보실까요? The securities turned away people who didn't bring their passports 그는 그 행사로의 나의 초대를 거절했다 영어로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영어로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네 He turned away my invitation to the event 그는 내 초대를 거절했다 He turned away my invitation 어떤 초대요? To the event 그 행사로의 초대를요 그래서 He turned away my invitation to the event 가 됩니다 다시 한번 안보고 말해 보실까요? 네 He turned away my invitation to the event 다음은 fade away 입니다 Fade away 는 주로 어떤 모습이나 자취 그리고 생각이나 감정 등이 서서히 사라지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Fade 는 색이 바래다 점점 희미해지다 라는 의미의 동사죠 누구나 젊음은 있지만 그 젊음이라는 게 영원하지가 않아서 Fade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져서 away 사람으로부터 천천히 떨어져 멀리 사라져가는 그림을 그리면서 서서히 사라지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젊음은 점차 사라지지만 열륜이나 기품이 사라지는 젊음만큼 짙어지는 거니까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이 그림을 감정으로 가져와서 어떤 대상에 가졌던 두려움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는 자신을 단련시켜가면서 fade 점차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정도가 희미해져 즉 약해져서 away 주체에서 떨어져 멀어지는 그림을 그리면서 감정 따위가 서서히 사라지는 그림까지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바로 예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젊음은 서서히 사라져가지만 당신의 열정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영어로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네 youth will fade away with time but your passion will not 젊음은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youth will fade away 언제요? with time 시간이 흐르면서요 그런데요 but your passion will not 열정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youth will fade away with time but your passion will not 시대입니다 다시 한번 안보고 말해 보실까요? 네 youth will fade away with time but your passion will not 심호흡을 하세요 당신의 화가 서서히 사라질 거예요 영어로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네 take a deep breath your anger will fade away 심호흡을 하세요 take a deep breath 그러면요 your anger will fade away 화가 사라질 거라네요 그래서 take a deep breath your anger will fade away 가 됩니다 다시 한번 안보고 말해 보실까요? 네 take a deep breath your anger will fade away 네가 가진 그 모든 나쁜 기억들은 결국 사라질 거야 영어로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네 all the bad memories you have will fade away in the end 네가 가진 모든 나쁜 기억들은 사라질 거야 all the bad memories you have will fade away 언제요? in the end 결국에는요 결국에는요 all the bad memories you have will fade away in the end 다시 한번 안보고 말해보실까요? 다시 한번 안보고 말해보실까요? all the bad memories you have will fade away in the end 다음은 pass away입니다 pass away는 사망하다 존재하던 것이 없어지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죠 죽다 라는 die가 때로는 말하기 너무 직접적이어서 느낌이 중요한 구동사인 pass away를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pass는 지나가다 통과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죠 사람의 정신이나 혼이 시간이 지나 자연적으로든 어떤 요인에 의해서든 pass 몸을 통과하여 away 원래 있어야 할 몸에서 떨어져 멀어지면서 돌아오지 않게 되는 즉 사망하게 되는 그림을 그리게 되죠 이 그림을 존재하던 것이 없어지는 의미에 적용시키면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진 질병이 몸속에서 존재하다가 치료나 약 등에 의해서 pass 몸을 통과하여 away 몸에서부터 떨어져 멀어지는 것으로 병이 낫다 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구동사는 그냥 외우면 어렵고 힘든 존재지만 이렇게 느낌을 알고 그릴 수 있게 되면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정말 넓어진다는 걸 다시 확인하게 되네요 그럼 역시 바로 예문으로 익숙해져 봐야겠습니다 그는 수면 중에 10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어로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He passed away in his sleep at the age of hundred 그는 수면 중에 세상을 떠났다 He passed away in his sleep 몇 세예요? at the age of hundred 100세예요 그래서 He passed away in his sleep at the age of hundred가 됩니다 다시 한번 안보고 말해 보실까요 네 He passed away in his sleep at the age of hundred 스티브 잡스는 2011년 10월 5일에 세상을 떠났다 영어로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네 Steve Jobs passed away on October 5th, 2011 스티브 잡스는 세상을 떠났다 Steve Jobs passed away 언제였죠? On October 5th, 2011 2011년 10월 5일이었죠 그래서 Steve Jobs passed away on October 5th, 2011이 됩니다 다시 한번 안보고 말해 보실까요? 네 스티브 잡스 passed away on October 5th, 2011 당신의 질병은 그 치료로 결국엔 낫게 될 거예요 영어로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네 Your illness will eventually pass away with the treatment 당신의 질병은 결국 없어질 거예요 즉, 다 나을 거예요 Your illness will eventually pass away 그냥 없어져요 With the treatment 그 치료로 없어지는 거네요 그래서 Your illness will eventually pass away with the treatment가 됩니다 다시 한번 안보고 말해 보실까요? 네 Your illness will eventually pass away with the treatment 네 이렇게 away와 함께하는 구동사 2편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 구동사 편도 기대해 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고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 구동사 편도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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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구동사 편도 기대해 주세요